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 통화하는 것보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편이에요. 통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글자를 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이모티콘으로 대신하기도 해요. 글로는 설명하기 복잡하거나 귀찮을 때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좋아해요.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. 요즘에는 실제 물건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.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도 만들 수 있어요. 저도 단체 채팅방이 몇 개 있는데 가족,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만든 방도 있어요. 동료들과 만든 방에서는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. 가끔 퇴근 이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가 오기도 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나눌 때는 수십 개의 대화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의 알림은 보통 꺼놓아요. 잠시와요. 아 cum은ongo는 만 개의 대화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의 신발을 사용하며 화를 사용하여 한꺼번에 돌아온 소리를 사용하는 소량이 어떤거지 못하여 어떤거지owią 하는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